한글자막을 많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남성 교사님이 이틀 밖에 시간이 안되세요. 성교회 첫날이 맞습니다. 몇명이 벌써 와있다. 일어나 빠르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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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머니가 만든 군방 5점 만점에 군밤 버려 서성이는 피깅 동화하는 대형님 뭐하는지 모르겠는 엘리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이번 칠빼대장님 하하하하 이 분위기 어떻게 할거야 하하하하 본인이 전도사인거에 대해서 부끄럽나요? 부끄럽진 않지만 부끄럽습니다 저에게 자랑스러운 전도사님인데 제 삶이 그렇게 전도사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두번째로서는 제 여권입니다 도장은 이제 안찍어주더라구요 그 뭐냐 전자여권 머시게하면 그래서 50권짜리를 괜히 한거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졌다 보딩 끝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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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기타를 특별수화물로 붙어야된데요 어디로 가야되노 이거 두분이 떠납니다 스마트패스 전용 이런 어플을 깔면은 좀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익스큐즈미쏘 여권은 한국 하하하하 멋지타러 가시나요? 안녕 두번째 비행기여행 출발합니다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비행기 사람들이 필리핀에도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좀 덥다 하늘은 매우 맑다 뒤를 흐려요 뒤에는 흐리다 안전벨트 잡으세요 하하하하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뒤에 다 탑니다 지금까지 여기가 필리핀의 한국의 일산같은 도시라고 합니다 와우 시원해 헷갈린데요 대표님 맞지 않지 안되게 알려주시고 한국과 똑같이 삼성이 있어 이니스프리가 있다 인정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숙소고 여기가 본당 예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많이 크네요 생각보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영어가 정말 짧네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돌아다니기 애매해서 일단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생선생각 기상캐스트 그 색깔이 밝았잖아 하나님이 먼 곳에서 이거 이거 도착해 이거 바노마가 초점이였어요 재현 간사님 오늘 저녁 5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아 오늘 5점 만점에 50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편집하면은 이제 100점 만점에 50점 나누고 우리 도마뱀더 한번 찍어주세요 아 도마뱀 있구나 이만 이름이? 체러 아 왜 될까? 전 데이비즈요 아 약간 전 존이미 초등학교 영어 이름은 지니였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자 이름을 따라 애기 최악 단물안궁 엘리노 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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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 사막다니 타맞다 이거 타맞다 타맞다 예 끝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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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려고 그 지역은요 아주 감빡한 사람들이예요 SM은 슈퍼마켓의 약자리에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뒷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여기 왜 왔죠? 저희는 내일 사역이 필요한 건반을 구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공로 1단입니다 공로 1단입니다 오오 저 총검수 1단입니다 총검수 제가 잘 할까요? 메리사님 시 의원님이 차는 차라고 합니다 좋아보이네요 필리핀의 하늘은 별이 보이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여요 유독 저기 막 북극 섬 같지 않아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와 시원해 말할 시간이 없어 연락이 빠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